남을 꾸짖을 때에는 허물 있는 가운데서 허물 없음을 찾아내도록 하라 그러면 감정이 평온해질 것이다 자신을 꾸짖을 때에는 허물 없는 속에서 허물을 찾아내도록 하라 그러면 덕이 자랄 것이다 늙어서 나타나는 모든 병은 젊었을 때 불러온 것이며 쇠한 뒤의 재앙도 모두 성시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가장 성할 때에 더욱 조심한다 악의를 품은 사람의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들이 말하는 긍정은 부정을 의미하고 부정은 긍정을 의미한다 이들이 어떤 것을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나쁜 것을 칭찬함으로써 좋은 것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무신경하게 모두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나의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기어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뛴다 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 이상 상막한 것이 없으리라 사람이란 혼자 떨어져서 사는 날이 오래될수록 사람이 그리운 정은 점점 깊어지게 된다 옛날 월나라에 섬으로 유배된 사람이 고국을 떠난 지 5, 6일이 지났을 때 전에 조금 안면이 있던 사람을 만나니 친하고 반가웠다 두 개월이 지나니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친하게 생각되었다 수년이 지나자 사람 비슷한 것만 보아도 기쁘고 반갑다고 했다 사람의 두려움은 눈과 귀에서 오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병이 깊어진다 마음을 그윽하게 갖는다면 눈과 귀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정치란 약한 자를 밟아버리고 강한 자에게 세력을 더해주는 수가 많다 이처럼 부족해 있는 자에서 더욱 빼앗아 그것을 남는 자에게 더해주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국가는 망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것은 자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람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본성을 그대로 따름으로 쟁탈하는 행위가 생기고 사양하는 일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증오하는 심리가 있으니 이 본성을 그대로 따름으로 남을 해치는 일이 생기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마음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아름다운 음악과 빛깔을 좋아하는 귀와 눈의 욕구가 있으니 이 본성을 그대로 따름으로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예의와 법도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을 방종하게 풀어놓고 사람의 성정대로 따를 경우에는 반드시 쟁탈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분수를 어기고 법도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합시되어 결국 난폭해지는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제에 의한 교화와 예의를 따르는 일이 있어야 하니 그런 뒤에야 사람들이 사양하는 일이 나타나고 예절과 법도에 합치되어 결국 세상이 다스려지는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것은 자위 때문이다 그러므로 굽은 목제는 반드시 도지개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에 찌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고다지며 무딘 쇠는 반드시 숫돌에 갈리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날카로워지는 법이다 대체로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반드시 스승과 법제를 기다린 뒤에야 정직해지고 예의를 얻은 뒤에야 다스려질 수 있다 대체로 사람에게 스승과 법제가 없다면 편벽되고 음엄하여 정직하지 않고 예의가 없다면 도리를 거스르고 질서를 어지럽혀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옛날의 성황은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으로 인해 편벽되고 음엄하여 바르지 않고 도리를 거스르고 질서를 어지럽혀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제정함으로써 사람들의 성정을 정돈하고 개선하여 바로잡고 사람들의 성정을 길들이고 교화시켜 인도하였다 이에 비로소 모두 잘 다스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선량한 표준에 부합되었던 것이다 지금 사람들 중에 스승과 법제에 의해 교화되고 문화와 학식을 쌓으며 예의를 따르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타고난 성정을 방종하게 풀어놓고 방자하고 거만한 타성에 젖어 예의를 어기는 자는 소인이 된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것은 자귀 때문이다 맹자는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나의 말은 이렇다 이는 그렇지 않다 이는 사람의 본성을 미처 알지 못하고 또 사람의 본성과 자기의 구분을 살피지 못한 말이다 대체로 본성은 천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배워서 그렇게 될 수 없고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없으며 예의는 성인이 만들어낸 것이어서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 해낼 수 있고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배워서 그렇게 될 수 없고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으로 하늘에 달려있는 것을 본성이라 이르고 배움을 통해 해낼 수 있고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을 자귀라 이른다 이것이 본성과 자귀의 구분이다 사람은 자주 있는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다 태어나면서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날수록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로 심사숙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우리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별개의 것으로 끊임없이 활동을 계속하여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열린 시각을 갖는 것은 아니며 제대로 보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일이 없다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의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게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내게 그것은 구역질을 불러일으킨다 계획이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다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하늘의 죄를 받으면 빌 꽃조차 없게 된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때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 일곱 가지 환란이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성곽이나 해자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궁궐을 치장하며 나라를 방어하지 않는 것이 첫째 환란이다 위급할 때 고립되어 의지할 때가 없는 것이 둘째 환란이다 백성들의 힘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 나라의 재물을 손님 접대에 다 써버리는 것이 셋째 환란이다 벼스라치들은 오직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힘쓰고 임금은 법을 마음대로 바꿔 신하를 함부로 질책하고 신하들은 임금을 두려워하여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 넷째 환란이다 임금이 스스로 신성하고 지혜롭다 여겨 정사에 대해 묻지도 않고 이웃 나라를 경계할 줄 모르는 것이 다섯째 환란이다 임금이 신임하는 자들은 충성스럽지 않고 충성스런 사람은 신임하지 않는 것이 여섯째 환란이다 저장된 신양이 있지만 백성이 먹기 부족하고 능력 없는 대신들이 임금을 섬기고 백성에게 상을 줘도 기뻐하지 않고 형벌을 내려도 이업적이지 못한 것이 일곱째 환란이다 이 일곱 가지 환란이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속임이 없이 진실하게 하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까지나 침착한 태도를 취하면 헝클어진 실처럼 혼란스런 일도 나중에는 풀어내는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사람을 접촉함에 있어서 조금도 속임 없는 태도를 취하면 비록 상대가 산도깨비처럼 교활한 사람일지라도 역시 성실한 모습으로 헌신하게 된다 지식을 얻으면 사물이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신비로워진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미덕의 첫 단계이자 유일한 기본이다 천리마는 물론 힘도 우수하지만 천리마가 천리마로 불리우는 것은 잘 성장한 덕 때문이다 사람도 재능이나 수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덕이라 할 수 있다 한 번 잘못한 실언은 사두마차로도 따라갈 수가 없다 말을 할 때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모든 것이 저만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나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는 없느리라 모든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것에 쓰임은 알지만 쓸모가 없는 것에 쓰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큰 줄기는 울퉁불퉁하여 직선을 그릴 수가 없고 그 장가지는 비비 꼬이고 구부러져 동그라미나 네모꼴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무가 길 옆에 서 있기는 하지만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지금 그대의 말이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는지라 무사람들이 모두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그대도 살쾡이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몸을 바짝 낮추고 엎드려서 나와 노는 작은 짐승들을 노리고 또 먹이를 찾아 동으로 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저 태우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들이온 구름과 같으니 이 소는 크기는 하지만 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이제 그대에게 큰 나무가 있으면서도 그 나무의 쓸모없음이 걱정이 된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허무해 고울 끝없이 펼쳐진 광원막대한 들판에 심어놓고 그 옆에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고 그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낮잠이라도 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큰 나무는 도끼에 잘낼 염려도 없고 아무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니 세속적인 쓸모가 없긴 하지만 괴롭게 여길 것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 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혐오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자는 이미 행복하다 가르친다는 것은 반은 자기가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써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을 장점으로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진실된 사랑이란 없다 자신감은 성공으로 이끄는 제1의 비결이다 세상을 사는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적 따위는 없다고 믿거나 그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게 되길 바란다 명분을 해치는 가장 비열한 방법은 일부러 잘못된 주장으로 명분을 옹호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자리에 자식이 앉아서는 안 된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는 알고자 하는 사람과 믿고자 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너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라 너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너는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재능이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생의 그 시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다 수리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알고 있는 일이라도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매사를 선배에게 물어가면서 해야 한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에 있다 명만은 하루에 천리를 갈 수가 있지만 우둔한 말도 열흘 동안 부지런하게 걸으면 능히 천리를 갈 수 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지 않고는 천리에 이를 수 없고 작은 개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루지 못하듯 모든 성취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릇 성공과 실패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에 달렸으니 칼로 자르다가 멈추면 썩은 나무조차 자를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쇠나 돌까지도 자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바다와 같다 흉작이 든 후에도 씨는 뿌려야 한다 상대방의 언행을 쉽게 믿지 마라 판단이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숙한 사람이 빨리 결정한다 주의 깊게 성찰한 것만을 믿어라 삶의 가치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따라 결정된다 간단히 말해서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며 피곤한 삶이며 유배당한 삶이기도 하다 원수들이 내게 어찌한다 해도 적들이 내게 어찌한다 해도 나쁜 생각을 가지는 내 마음이 예개 짓는 악보다는 못한 것이다 산이 높고 험한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골짜기 감도는 곳엔 초목이 무성하다 물살이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으나 몸물이 고이면 어별이 모여든다 이로써 보면 너무 고상한 행동과 급격한 마음이란 군자가 깊이 경계할 바이다 위대한 사상일지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꿈과 다를 바 없다 단순히 암기해서 얻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며 두단히 노력해서 얻은 지식만이 진정한 지식이다 천명이나 백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성의 남자와 여자들이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모아도 쇠하거나 잃지 않는 이 없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늘이 통달시킬 것이다 노인을 노인으로 잘 대접하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난한 사람을 궁색하게 만들지 않으면 통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남 몰래 선을 행하여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면 어진 사람이나 불초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모이게 된다 이 세 가지를 행하면 비록 큰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통달시키지 않겠는가 어른을 어른으로 존경하고 나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며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만들고 만몰래 선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한때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른의 담론보다 아예 예상치 못한 질문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어제는 오늘이면 사라지고 오늘은 내일이면 사라질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머무르지 않는다 본래의 자신을 지키면서 자기 속에 타인의 존재를 조금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거짓말은 천박한 바보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빨리 퍼지고 진실은 항상 오랜 시간이 걸려 가장 늦게 도달한다 인간의 어머니인 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귀를 두 개씩 주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쪽 귀를 언제나 진실을 향해 열어두고 있다 속임수는 겉모습이 번지르르 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 하지만 진실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만 찾아낼 수 있는 외딴 곳에 숨어 있다 성실한 데서부터 선에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하고 선에 밝은 데부터 성실해지는 것을 교라고 한다 천리와 인성은 같은 것이라서 하늘의 이치를 알면 인성을 알게 되고 인성을 알면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성 곧 자신의 양심을 알고 그것으로서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현인이고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늘의 이치 곧 세상 만물에 부여된 하늘의 뜻을 밝게 함으로써 자기의 양심을 확인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현인 이하의 차이다 그러나 그가지 모두 종국에는 같은 것으로 지선에 이르는 길이 된다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려 한다 해도 적어도 선택은 해야 한다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일이다 아니 인간의 의무마저 포기하는 일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있을 수 없다 모든 말에는 결과가 있다 모든 침묵도 마찬가지다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정치라는 것은 바른 것을 행하는 데 있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은 당신을 어느 곳이든 데려가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성이 나더라도 가슴 속에 혼자 간직하고 그 노여움을 다른 사람 다른 일에 옮기지 않고 잘못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을 꾸짖을 때에는 허물 있는 가운데서 허물 없음을 찾아내도록 하라 그러면 감정이 평온해질 것이다 자신을 꾸짖을 때에는 허물 없는 속에서 허물을 찾아내도록 하라 그러면 덕이 자랄 것이다 늙어서 나타나는 모든 병은 젊었을 때 불러온 것이며 쇠한 뒤의 재앙도 모두 성시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가장 성할 때에 더욱 조심한다 악의를 품은 사람의 말은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들이 말하는 긍정은 부정을 의미하고 부정은 긍정을 의미한다 이들이 어떤 것을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것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나쁜 것을 칭찬함으로써 좋은 것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무신경하게 모두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나의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기어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뛴다 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 이상 상막한 것이 없으리라 사람이란 혼자 떨어져서 사는 날이 오래될수록 사람이 그리운 정은 점점 깊어지게 된다 옛날 월나라에 섬으로 유배된 사람이 고국을 떠난 지 5, 6일이 지났을 때 전에 조금 안면이 있던 사람을 만나니 친하고 반가웠다 두 개월이 지나니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친하게 생각되었다 수년이 지나자 사람 비슷한 것만 보아도 기쁘고 반갑다고 했다 사람의 두려움은 눈과 귀에서 오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병이 깊어진다 마음을 그윽하게 갖는다면 눈과 귀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정치란 약한 자를 밟아버리고 강한 자에게 세력을 더해주는 수가 많다 이처럼 부족해 있는 자에서 더욱 빼앗아 그것을 남는 자에게 더해주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국가는 망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것은 자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람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본성을 그대로 따름으로 쟁탈하는 행위가 생기고 사양하는 일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증오하는 심리가 있으니 이 본성을 그대로 따름으로 남을 해치는 일이 생기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마음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아름다운 음악과 빛깔을 좋아하는 귀와 눈의 욕구가 있으니 이 본성을 그대로 따름으로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예의와 법도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을 방종하게 풀어놓고 사람의 성정대로 따를 경우에는 반드시 쟁탈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분수를 어기고 법도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합치되어 결국 난폭해지는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제에 의한 교화와 예의를 따르는 일이 있어야 하니 그런 뒤에야 사람들이 사양하는 일이 나타나고 예절과 법도에 합치되어 결국 세상이 다스려지는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것은 자귀 때문이다 그러므로 굽은 목제는 반드시 도지개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에 찌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고다지며 무딘 쇠는 반드시 숫돌에 갈리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날카로워지는 법이다 대체로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반드시 스승과 법제를 기다린 뒤에야 정직해지고 예의를 얻은 뒤에야 다스려질 수 있다 대체로 사람에게 스승과 법제가 없다면 편벽되고 음엄하여 정직하지 않고 예의가 없다면 도리를 거스르고 질서를 어지럽혀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옛날의 성황은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으로 인해 편벽되고 음엄하여 바르지 않고 도리를 거스르고 질서를 어지럽혀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재정함으로써 사람들의 성정을 정돈하고 개선하여 바로잡고 사람들의 성정을 길들이고 교화시켜 인도하였다 이에 비로소 모두 잘 다스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선량한 표준에 부합되었던 것이다 지금 사람들 중에 스승과 법제에 의해 교화되고 문화와 학식을 쌓으며 예의를 따르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타고난 성정을 방종하게 풀어놓고 방자하고 거만한 타성에 젖어 예의를 어기는 자는 소인이 된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니 그것이 선해지는 것은 자기 때문이다 맹자는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나의 말은 이렇다 이는 그렇지 않다 이는 사람의 본성을 미처 알지 못하고 또 사람의 본성과 자기의 구분을 살피지 못한 말이다 대체로 본성은 천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배워서 그렇게 될 수 없고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없으며 예의는 성인이 만들어낸 것이어서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 해낼 수 있고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배워서 그렇게 될 수 없고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으로 하늘에 달려있는 것을 본성이라 이르고 배움을 통해 해낼 수 있고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을 자기라 이른다 이것이 본성과 자기의 구분이다 사람은 자주 있는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다 태어나면서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날수록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로 심사숙고를 대신할 수는 없다 우리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별개의 것으로 끊임없이 활동을 계속하여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열린 시각을 갖는 것은 아니며 제대로 보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일이 없다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의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게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내게 그것은 구역질을 불러일으킨다 계획이란 미래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다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하늘의 죄를 받으면 빌 꽃조차 없게 된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때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 일곱 가지 환란이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성곽이나 해자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궁궐을 치장하며 나라를 방어하지 않는 것이 첫째 환란이다 위급할 때 고립되어 의지할 때가 없는 것이 둘째 환란이다 백성들의 힘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 나라의 재물을 손님 접대에 다 써버리는 것이 셋째 환란이다 벼스라치들은 오직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힘쓰고 임금은 법을 마음대로 바꿔 신하를 함부로 질책하고 신하들은 임금을 두려워하여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 넷째 환란이다 임금이 스스로 신성하고 지혜롭다 여겨 정사에 대해 묻지도 않고 이웃 나라를 경계할 줄 모르는 것이 다섯째 환란이다 임금이 신임하는 자들은 충성스럽지 않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신임하지 않는 것이 여섯째 환란이다 저장된 식량이 있지만 백성이 먹기 부족하고 능력 없는 대신들이 임금을 섬기고 백성에게 상을 줘도 기뻐하지 않고 형벌을 내려도 이업적이지 못한 것이 일곱째 환란이다 이 일곱 가지 환란이 있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속임이 없이 진실하게 하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까지나 침착한 태도를 취하면 헝클어진 실처럼 혼란스런 일도 나중에는 풀어내는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사람을 접촉함에 있어서 조금도 속임 없는 태도를 취하면 비록 상대가 산도깨비처럼 교활한 사람일지라도 역시 성실한 모습으로 헌신하게 된다 지식을 얻으면 사물이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신비로워진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미덕의 첫 단계이자 유일한 기본이다 천리마는 물론 힘도 우수하지만 천리마가 천리마로 불리우는 것은 잘 성장한 덕 때문이다 사람도 재능이나 수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덕이라 할 수 있다 한 번 잘못한 실언은 사두마차로도 따라갈 수가 없다 말을 할 때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모든 것이 저만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나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는 없느리라 모든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것에 쓰임은 알지만 쓸모가 없는 것에 쓰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큰 줄기는 울퉁불퉁하여 직선을 그릴 수가 없고 그 장가지는 비비 꼬이고 구부러져 동그라미나 네모 꼴을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나무가 길 옆에 서 있기는 하지만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지금 그대의 말이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는지라 무사람들이 모두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그대도 살쾡이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몸을 바짝 낮추고 엎드려서 나와 노는 작은 짐승들을 노리고 또 먹이를 찾아 동으로 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덫에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 걸려 죽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저 태우는 그 크기가 하늘에 들이온 구름과 같으니 이 소는 크기는 하지만 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이제 그대에게 큰 나무가 있으면서도 그 나무의 쓸모없음이 걱정이 된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허무해 고울 끝없이 펼쳐진 광원막대한 들판에 심어놓고 그 옆에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고 그 아래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낮잠이라도 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큰 나무는 도끼에 잘낼 염려도 없고 아무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니 세속적인 쓸모가 없긴 하지만 괴롭게 여길 것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 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혐오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자는 이미 행복하다 가르친다는 것은 반은 자기가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써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을 장점으로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진실된 사랑이란 없다 자신감은 성공으로 이끄는 제1의 비결이다 세상을 사는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적 따위는 없다고 믿거나 그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게 되길 바란다 명분을 해치는 가장 비열한 방법은 일부러 잘못된 주장으로 명분을 옹호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자리에 자식이 앉아서는 안 된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는 알고자 하는 사람과 믿고자 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너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라 너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너는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재능이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생의 그 시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다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알고 있는 일이라도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매사를 선배에게 물어가면서 해야 한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에 있다 명만은 하루에 천리를 갈 수가 있지만 우둔한 말도 열흘 동안 부지런하게 걸으면 능히 천리를 갈 수 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지 않고는 천리에 이를 수 없고 작은 개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루지 못하듯 모든 성취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릇 성공과 실패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에 달렸으니 칼로 자르다가 멈추면 썩은 나무조차 자를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쇠나 돌까지도 자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바다와 같다 흉작이 든 후에도 씨는 뿌려야 한다 상대방의 언행을 쉽게 믿지 마라 판단이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숙한 사람이 빨리 결정한다 주의 깊게 성찰한 것만을 믿어라 삶의 가치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따라 결정된다 간단히 말해서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며 피곤한 삶이며 유배당한 삶이기도 하다 원수들이 내게 어찌한다 해도 적들이 내게 어찌한다 해도 나쁜 생각을 가지는 내 마음이 내게 짓는 악보다는 못한 것이다 산이 높고 험한 곳에는 나무가 없으나 골짜기 감도는 곳엔 초목이 무성하다 물살이 급한 곳에는 고기가 없으나 몸물이 고이면 어별이 모여든다 이로써 보면 너무 고상한 행동과 급격한 마음이란 군자가 깊이 경계할 바이다 위대한 사상일지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좋은 꿈과 다를 바 없다 단순히 암기해서 얻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며 두단히 노력해서 얻은 지식만이 진정한 지식이다 천명이나 백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성의 남자와 여자들이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모아도 쇠하거나 잃지 않는 이 없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하늘이 통달시킬 것이다 노인을 노인으로 잘 대접하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난한 사람을 궁색하게 만들지 않으면 통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남 몰래 선을 행하여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면 얻은 사람이나 불초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모이게 된다 이 세 가지를 행하면 비록 큰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통달시키지 않겠는가 어른을 어른으로 존경하고 나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며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만들고 만몰래 선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한때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른의 담론보다 아예 예상치 못한 질문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어제는 오늘이면 사라지고 오늘은 내일이면 사라질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머무르지 않는다 본래의 자신을 지키면서 자기 속에 타인의 존재를 조금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거짓말은 천박한 바보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빨리 퍼지고 진실은 항상 오랜 시간이 걸려 가장 늦게 도달한다 인간의 어머니인 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귀를 두 개씩 주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쪽 귀를 언제나 진실을 향해 열어두고 있다 속임수는 겉모습이 번지르르 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 하지만 진실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만 찾아낼 수 있는 외딴 곳에 숨어 있다 성실한 데서부터 선에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하고 선에 밝은 데부터 성실해지는 것을 교라고 한다 천리와 인성은 같은 것이라서 하늘의 이치를 알면 인성을 알게 되고 인성을 알면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성 곧 자신의 양심을 알고 그것으로서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현인이고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늘의 이치 곧 세상 만물에 부여된 하늘의 뜻을 밝게 함으로써 자기의 양심을 확인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현인 이하의 차이다 그러나 그 가지 모두 종국에는 같은 것으로 지선에 이르는 길이 된다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려 한다 해도 적어도 선택은 해야 한다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일이다 아니 인간의 의무마저 포기하는 일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있을 수 없다 모든 말에는 결과가 있다 모든 침묵도 마찬가지다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정치라는 것은 바른 것을 행하는 데 있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은 당신을 어느 곳이든 데려가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성이 나더라도 가슴 속에 혼자 간직하고 그 노여움을 다른 사람 다른 일에 옮기지 않고 잘못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